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사이퍼로 돌아온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제가 올해 2024년도부터 여러분들이 내신도 그리고 수능 지문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게끔 1학년부터 3학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분석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2학기로 접어든 만큼 3학년 친구들은 구모 해설 강의를 했었고요. 11월 이제 수능이 남아있죠. 디사이퍼 시리즈는 고3은 지금 2학기이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9월 첫째 주에 시작이 되었지만 중순에 여러분 추석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추석 지나면 10월 첫째 주부터 하면 시험인 학교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디사이퍼 강좌는 완강이 되었고요. 좀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변형 문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제가 OT를 하고 난 뒤에 촬영을 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추석 전에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잘 보셨다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발췌하셔서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환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교환을 출력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교환을 이제 펼치시잖아요. 그러면 위에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분석해 주는 부분들을 일시정지 버튼 누르면서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왔던 모든 소스가 뒤에 변형 문제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변형 문제는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지문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원문을 참고해서 변형한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서수령도 들어가고 영작도 필요하고 그리고 객관식에 있어서도 어휘가 좀 변형되는 것들도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고 그 다음에 또 수강 후기로 이렇게 달아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하셔서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필기를 열심히 하고 반복해서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풀듯이 해서 뒤에 있는 변형 문제를 풀어주시고 시험장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T는 이 정도 하고 바로 저는 본 강의에 이제 촬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강의실에서 만나요. see you later.